됐어, 나 됐어. 뭐야, 뭐야, 뭐야. 가자, 가자, 가자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빨리 저쪽, 저쪽, 저쪽. 움직여, 움직여. 카메라 아무리 움직이시라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서로 많이 됐어. 다 빠져나간다. 다 빠져나간다. 다 빠져나가, 아래로. 야, 이거. 어디로 갔어? 어디 있어? 소라 안에서 다 들어갔어. 다 없어요. 여기 있어. 한 마리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오케, 오케 막 automatic cock age. 여기 있어? 오케이, 오케이, 알 짜, vary. 꼴, 대체. komm, runter. 거기 있 haftirie, прыг challengingовыхment. rees 참김비, сюда. 어, 쫄김비. 자, 알았어. которая που grupp USPF가 있는 후 Ổanno Wagner. on lua sara DER. wed и 굿自家. 한 마리 잡았잖아. 한 마리 잡았잖아. 한 번 더, 한 번 더. 야 나 좀 더차게. 빨리 해줘. 야 우리 큰 사람이 있잖아. 쟤 딱 질러야. 잘못 손방 들고. 손방 들고. 손방. 손방. 일정 일정 그래요. 일정 일정 그래요. 일정 일정이에요. 일정 일정요. 아 잠깐만. 이거 이거 됐어 이거 됐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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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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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여기로. 자 다 놔 Worlds. 플래카 자. 야 6명에서 한 마리. 아 너무 이뻐.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큰 고기 작살로 한 뭐 4, 5마리 잡아도. 그러니까 이게 더 기쁘지. 너무 좋아. 여기 하나 보이죠. 저기 왼쪽에. 잡으러 갑시다. 잡으러 가시죠.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. 이 작품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캐리비언의 깊은 바다입니다. 이곳에는 노인과 바다에 등장한 청새치와 몸길이만도 2미터가 넘는 도새치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 어류들이 살고 있다 하니. 이번만큼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싼 후에. 자격증. 저기 다행히 정신 맞춰. 한 번 다시 하죠. 코리아 슈퍼 히어로. 오 형 질 수 없잖아. 야 멋있다. 참치 잡이로 변신. 참치 잡이조. 뭐라는 거야? One more time. 참치 잡이로 변신. 잠깐만요. 형이 더 웃겨. 참치 잡이 줘. 참치! 참치 잡아도 참치! 참치 잡아도 참치. 참치 잡은 참치. How old are you? 31 31 3 너 이 여자 같다 아 얘 좋아한대 아 진짜로? 왜 아아 아아 통장 잠시만 사겨라 사겨라 왜 내 마음은 그냥 이렇게 아아